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경상북도는 국비 11조 8천여억 원, 포항시는 1조 7천여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와 김정재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주요 SOC 사업으로는 포항 3척간 철도 부설 5,069억 원, 포항 울산 철도 부설 3,375억 원, 포항 영덕간 고속도로 880억 원, 울릉공항 건설에 34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또 신규 SOC 사업으로 영일만 횡단대교 기본조사비 20억 원과 강구대교 건설 설계비 5억 원, 신도청으로 가는 포항 안동 간 국도 4차로 확포장 설계비 등으로 60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연구 개발 분야로는 방사광 가속기 공동이용 연구 지원 572억 원,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 이용 139억 원, 국민 안전 로봇 프로젝트 67억 원, 수중 로봇 기술 개발 110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문화 분야로는 신라 왕궁 복원에 280억 원, 동궁과 월지 복원에 140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